XSFM입니다. I, D, W, K 내 말은 왜 길에서 흔히 보이는 차는 안 만드냐고. 애차까지 국산이면 슬프잖아. 아, 의도를 잘 설명하지 못했구나.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볼까? 아니, 아니, 이상하지 않아? 들고 노는 모형 장난감에는 다마스도 있고 포터도 있고 봉고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타고 노는 걸로 넘어가면 무조건 초고급 차야. 그거 이상하지 않냐고. 손으로 작은 걸 들고 놀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부모가 보기에 그걸 타고 노는 거는 싫은가 봐. 라고 물어보려다가 말았습니다. 답을 이미 얻은 게 아닌가 해서요. 우리 중에 다수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운수노동의 가치를 아니, 노동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노동자의 절대성 넘치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남의 신발 신어보기 아주 어렵지요. 여기 최근에 받은 전국 택배연대노조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쉽습니다. 우리 휴가 가야 되니까 8월 12, 13, 14일에 택배 주문을 자제해달라. 3일은 주문이 적어야 이틀 정도 쉰다. 뭔 소리야 왜 우리한테 그래. 조합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택배사는 일 시킬 때는 정규직인 것처럼 시키다가 휴가나 병가를 낼 때는 계약 내용 그대로 개인사업자로 대해주죠. 계약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다만 일정 지역을 맡아 배송하는 기사들은 하루를 쉬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배송수수료의 두 배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해가면서 데타를 직접 사야 한다 하더라고요. 모두 휴가를 쓸 수는 없겠지만 단 몇 명의 동료기사들이라도 더 휴가를 내보게 하자는 의미에서 벌이는 캠페인인 듯 합니다. 들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평소에 쉬지 않고 배송버튼을 눌러대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생필품이 똑 떨어졌는데 누구나 시장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만도 아니고 키보드 부품이 오늘 고장났는데 모두가 용산이 코앞인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의 강대강 외교 상황에 따른 시민들의 선택도 그러합니다. 애족, 애향, 애국심 같은 끓는 점이 낮은 기재는 쾌감도 높고 정치적 효용도 높은 대신에 중독 증상도 상당하기 때문에 써야 할 때 쓰는 거 저는 너무 좋지만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못해 최소한 중구청장 이상의 주의력은 필요합니다. 다수의 불매운동이 정치적으로 단일한 목소리가 돼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고 해도 함께하지 않는 동료 시민 조리 돌리려고 준비하는 파파라치나 서울시 중구청장까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내 옆 시민을 기쁜 마음으로 놀러 온 일하러 온 내 옆 나라 시민을 또한 열심히 살고 있는 옆 나라의 우리 시민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괜히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나 자신도 조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타인이 어떻게 선택을 하든 일단 존중, 더 나아가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자세일 겁니다. 기대는 원망의 온상이지요. 연대는 기대와 같은 감정의 기대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사정, 이해관계, 그리고 메시지의 울림과 설득력 그 이상의 무기로 싸우면 종종 곤란해집니다. 다시 택배원대 노조의 메시지로 돌아와서 저희는 액세스몰을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거나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액세스몰은 매일같이 활짝 열려있을 것이고 그 어떤 상행위에도 늘 찬성하지요. 주문을 자제해주시면 그것대로 고마울 겁니다. 꼭 그 타이밍에 받으실 게 있다고요? 그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스폰서 업체들도 CS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유롭게 거절에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들어줄 때 더 진심이 되지요.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국제문제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오늘의 미라문구에서는 지난주에 못다한 얘기를 짧게 할 줄 알았더니 아저씨가 제 기대를 배신하고 일본 사회당과 산인당, 민주당의 문제점들을 더 분석해왔습니다. 뉴스라운드업에서는 저널리즘의 고급 스킬 한가지, 초저급 스킬 한가지에 대해서 얘기해볼 겁니다. 2019년 8월 두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연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를 메시지가 아마도 아마 이 시위를 조직하는 시민단체의 누군가가 쓰셨을 것 같은데 새로운 메시지가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소셜을 떠돌고 있는데 설명이 간결하게 잘 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8월 5일 홍콩 총파업 방문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홍콩은 지금 아프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헌법체계의 문제를 바꾸고 홍콩의 올바른 변화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홍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문 시에는 변화된 더 아름다운 홍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를 위해 알려드리면요. 다수의 항공사와 호텔, 디즈니랜드도 파업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올 휴가 준비하셨던 여러분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윤세민 리더터가 옆에 있고요. 네, 안녕. 오랫동안 다물고 있었더니 목이 잠겼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곧이어 광고 후에 분명히 지난주에 60%까지 소화했는데 마법처럼 100%로 대본을 늘려서 돌아온 김민하 시사아저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리밋을 풀고 그럼 위피님이 편집하다 돌아가시겠군요. 뭐 녹음 중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선풍기 말고 벨레 에어서큘레이터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정상적인 면역기능 관리는 매일매일 NK36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비즈니스용 노트북 싱크패드 T 시리즈 지금 바로 액세스몰 전용 특가로 구매하세요.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새 광고인데 다른 데서 쓰던 낡은 광고네요? 새로운 제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매일매일 NK365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워낙 광고가 많이 된 제품이라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광고 나왔을 때 북한 물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면역세포라는 NK세포라는 게 있다는데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면역세포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긴가 보네요? 네. 아주 복잡한 건강기능식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NK365겠지요? NK세포이기 때문에 NK365 네. 노스코리아가 아니고? 신동엽 씨 웃고 있는 광고 간선로 지나가다 보면 가끔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6종의 비타민 B, 글루콘산, 아연, 비타민 C, E, 구리, 망간, 셀레늄,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까지 함유된 아가리쿠스는 되게 버섯 이름 재밌네요.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까지 함유된 종합 멀티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의 기본은 면역기능이라는 컨셉으로 여기저기서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네. 히트 상품이에요?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 없는디? 네. 면세점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면역기능은 지금 저희 사무실에도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역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 비염 사민이 앉아있습니다. 알약 형태로 된 NK365, 아마 집에 비치해 두고 드시기 좋습니다. 네. 캡슐 형태로 된 NK365는 이게 이제 NK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느냐, 한글로 써 있느냐에 따라서 제품명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알약은 알파벳 NK365고요. 네. 네. 캡슐로 된 거는 한글로 NK 이렇게 써있네요. 네. 휴대하기가 간편할 겁니다. 아이들이 드시기 좋은 NK365 키즈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제약업체에서 키즈를 냈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 무조건 딸기맛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 아보카도 맛 좋아하는 애도 있다고. 아니, 근데 그게 어른한테도 적용이 되는 게 보충제 있잖아요. 네. 무조건 딸기맛이 제일... 가만 보면 그런 거 아세요? 비밀입니다. 딸기맛이 더 잘 팔려요. 초코맛보다. 그러니까요. 보충제. 네. 초코맛 맛없는 거 알기 등 다들. 네. 하지만 맛만 딸기맛인 게 아니고 성장기 어린이에 맞춘 성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액세스몰에서는 제법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싸진 않아요. 액세스몰의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을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가격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사에서 정품으로 들여오는 건가요? 저희는? 네. 그런 어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싸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들어와서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검색을 추천드리고요. 부모님은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 문구 저희가 지금 준비가 만약에 됐다면 지난주에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나왔던 한일청구권 협정과 주도한 한일협력위에 대한 보도 아까 방금 전에 윤세민하고도 얘기 나눴던 보도 내용 분야의 일부분을 좀 들려드릴 텐데요. JTBC 2019년 8월 7일 1973년 9월 일본 중의원 예결의 기록을 보면 사회당의 마추우라 의원이 한국의 민생 안정을 위해야겠다면서 이렇게 비싸게 객차를 팔아도 되냐고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 객차당 6,500만엔이었는데 도쿄 지하철의 객차는 3,500만엔이었던 겁니다. 반 정도 내는 거죠. 그 당시에 일본의 의회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에다가 이런 짓을 하는 게 맞겠느냐는 조의 이야기를 해석해가면서 직권료당을 비판한 사람들은 다 사회당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김민하이십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알 거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석밖에 없거든. 천국이나 지옥에 있겠죠. 진짜 그들은. 아 진짜 그들은 그렇죠. 참 어려운 시국이에요. 네. 머리 아픈 시국이에요. 네. 뭐 맨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요새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사람들이 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이상.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언론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 저는 뭐. 안 그래도 그 여론이 흘러가고 사람들의 주장이 바뀌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한국은 빠르잖아요. 네. 뭐 자기 몇 가지 주장하다 말고 막 배를 갈아타기도 하고 이현주 의원처럼 배를 빨리 갈아타죠 그 사람은. 그렇죠. 엄청난 스핀 속도로. 네. 그런데 요즘이 정말 그래 보여요. 사람들이 엄청 빨리 의견이 바뀌고 해청을 새로 하는 것 같고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네. 재밌다고 생각한 게 KBS의 볼펜 얘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KBS가 이제 볼펜을 갖고서는 있었나 봐요. 그 뉴스 진행자가.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그 지금 화면에 나오는 볼펜 그 제 또스토리모 볼펜 그거 안 된다.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큰일 난다. 그거 치워라. 그것은 볼펜이 아니라 보루펜이다. 바로 이제 KBS 보드 확인을 들어가서 볼펜의 그 족보를 확인해 보니까 국산이더라. 그날 이제 KBS 진행자가 마지막에 제 볼펜은 국산입니다. 멋있게 딱 얘기하면서. 이 정도로 우리 국민의 어떤 일본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KBS와 MBC가 대체 파업 사태에 몇 번을 맞으면서 무엇이 흐트러진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흐트러졌구나라는 걸 요즘 7시, 8시 뉴스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고급스러움이 많이 떨어졌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지적하는 순간 아주 흔한 해자드에 빠져요. 순수성. 순수성 논란을 하기 시작하면 논리적인 건 다 사라집니다. 불매운동은 제가 기억하는 불매운동은 옥시제품 불매운동하고 옛날에 남양유아 불매운동 등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서로 강요를 많이 하는 불매운동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규모가 너무 커지면 일원화된 말 안 해도 가질 수 있는 동의의 장 같은 게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런 함정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언론사면 이걸 느낄 수 있어야 했는데 그걸 항의해온 청취자한테 따로 얘기해주든가 아니면 지면에 혹은 나중에 소셜에서 따로 나오는 후속 보도 같은 걸 따로 해주든가 했어야지. 왜 가장 잘 들리는 뉴스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그 얘기를 해버리냐고. 그래서 저 애들 중요한가? 난 그대로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지적하고 싶었으면 시청자나 다른 걸 지적했어야죠. 카메라 뭘로 찍고 있냐. 그러면 TV 보던 사람들은 다 내 건담 국산 뭐 있지? 황망이 뒤지기 시작하고. 지금 카메라 얘기했지만 그 밑에 앵커 머시기 얘기한 기사 밑에 우리 드루킹 이후에 거의 자유한국당 판이 된 네이버 덧글에 보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KBS 뉴스 카메라는 뭘로 찍었니 그러면? 소니로 찍었지. 조선일보가 친절하게 썼습니다. KBS 카메라는 소니입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소니 이거 헤드폰이. 휴대폰도.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은 주로 보수의 무기인 건 맞습니다. 양비론이. 네. 여하튼. 그러는가 하면 말씀하신 중구청장의 깃발 얘기도. 사람들이 갑자기 저는 사실 모든 걸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한일 간의 어떤 시민 간의 어떤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깃발을 내리라고 했을까? 조금 저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닐 것 같아. 결국은 그러한 형태의 불매운동이 실제로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사실 사람들의 어떤 동의가 모아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중구청장은 야 이거 깃발 걸면 우리 대박 난다 요새 왜냐하면 사람들이 반일 분위기 굉장히 강하고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복을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멋있게 깃발 쭉 달면 우리 칭찬해 주고 중구청 대박 난다. 나 서양호 나 인생 핀다 이제. 나 중구청장이 된 거부터가 사실 상당한 성과지만 내 인생에. 엄청 떴어요 그 사람. 우리 비록 김한길 보좌관 출신으로 중구청장이 된 거부터가 큰일이지만. 제가 이거 자료 찾으면은 들려드리겠는데 제가 지난번 지선 데이터 센트럴 할 때 이 사람을 소개한 걸 제가 확인해봤어요. 엄청 냉소적이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50세 남자 창령생 경희중 청량고 순실대 철학과 전대협 정책위원이었습니다. 8년간 6차례의 입영일자 연기. 사유 가운데는 약 2년간 행방불명으로 인한 입영연기 기록이 있습니다. 창원에 친구 한 명 있죠. 진짜 친구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명한 적은 없으나 최근 TV토론회나 인터뷰에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력장애로 인한 전시근로역. 저 옛날 2002년 동대문에서 시의회 나왔다 낙선한 것이 유일한 본선입니다. 4회 5회 지선 동대문구청장 19대 총선 동대문 갑에 도전했고 모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구청에서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00년에 새천년민주당 김희선 의원 보좌관으로 여의도에 처음 들어갑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 오랫동안 있다가 07년에 손학규 전 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잠시 대세론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죠. 이때 아직 민주당 입당도 안 한 손학규 전 지사의 여권의 인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 사람 보따리 장수다. 범여권 주장 아니다. 라고 상당히 불편함을 표시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양호 후보 포함 청와대 출신들이 줄을 지어 캠프에 합류했었죠. 이때 전후로 손학규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손학규 비서실에도 있었고 민주당 김한길 대표 비서실에도 있다가 김한길 대표의 권유로 안철수 의원 정무특보로도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안철수계로 구분되기도 했습니다. 두문 정치전략연구소장입니다. 이철희 의원의 후임이죠. 이철희 의원과 비슷하게 실무보다는 출마와 개파정리 기사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스타일의 유닛입니다. 진보로 분류되는 정치평론가들이 종편행을 꺼릴 때 일찌감치 시장 개척을 했던 TV에서 자주 보시던 정치평론가 유닛입니다. 대학 진학률을 서울 10위권으로 높이고 특성화고 취업률을 70%로 상향하고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순위와 퍼센티지로 교육결과를 표현하려고 하는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교육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이 깃발 하나로 한번 일발 역전 다시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이었지만 거기 명동도 있고 일본인 관광객들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달아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우리. 우리가 불매운동을 해서 일본에 피해를 주고 복수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우리 돈 손해보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지 않냐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당이 그동안 너무 일본을 미워하고 반일 이런 걸 했다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와서 우리 관에서는 아베 정부에는 문제제기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일본인 관광객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일본인 관광객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 푼수 중구청장이 많은 걸 환기시켰죠.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불매운동도 좋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게 아베 정부든 무슨 뭐든 간에 말이죠. 일본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목적인 것이지 어떤 일본에 복수를 하고 우리가 한 대 맞았으니까 일본도 한 대 맞아라 이런 차원의 성적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제 되게 특이한 걸 봤는데 길에 가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축빌라 분양해가지고 직접 임대, 3천만 원부터 입주 가능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TV 정도 크기의 현수막들 전두부에 걸려있는 거에요. 거기에 그 불매운동 깃발 있잖아요. 노.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참여해서 뭘 한꺼번에 하려고 해도 의견이 달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수천만 명이 어떠한 불복종 혹은 시민운동까지 더한 정치적인 무브먼트를 지지해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온도가 지금 갑자기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도 천차만별인데요. 중구청장, 서울시 중구청장 덕분에 이철희 의원의 후임 덕분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환기되고 있는 거는 저는 좋은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언론이든지 정치든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맥락화를 시켜주고 해석을 제기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볼펜 얘기나 하지 말고. 우리 국산 볼펜 써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 좀. 여기는 소니 헤드폰 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수. 시냅파입니다. 이런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양비론의 우서움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 든 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저는 153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들어봤는데 일본 거면 날 쳐다 볼 거 아니야 다시? 책임을 전가해야 되니까? 여기 하이텍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네 일본 볼펜 국산 볼펜 쓴다고 그러면서 일본 카메라로 찍지 않고 있니? 이거 내로남불 또 얘기. 내로남불 죽여 죽겠다. 내로남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 죽여버릴 겁니다. 내로남불 내가. 네. 영원히 죽일 수 없는 상대에 대해 도를 던지는 김민아 아저씨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제가 한마디 해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종편의 아침 방송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사회당이나 일본의 야당들하고 본격적으로 연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의원이나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을 덜어덜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좀 시켜서 겸손하게. 그럼 여기가 어때 왔는지를 들을 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차회당인데 자민당하고 손을 잡고 집권을 하신 분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였고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사회당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하고는 좀 잘 지냈으면 좋겠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좀 저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굉장히 무라야마 담아 이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가 침략한 거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이런 얘기. 그런 식민지배 책임 이런 거 인정한 다마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때 또 자민당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정치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정권을 잃었기 때문에 자민당의 원래 주류가 아니고 완전 왕따였던 고노 요에이라는 사람을 대장을 시켜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사회당 위원장 출신의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외무상을 또 고노 요에이 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외무 대신이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주 나름대로는 아름다운 이런 내각이 된 거예요. 올해 82살쯤 되셨는데요. 이분이. 네. 남북한의 화해에 일본은 방해하지 말라는 말도 작년쯤에 한 번 하셨어요. 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막 비판합니다. 네. 고노 나로라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많은 아버지들이 술만 들어가면 아들을 비판하긴 하는데 이분은 강연에서 비판했죠? 네. 또 우리 고노 다로가 얼마 전에 대사를 초취해가지고 그때 남간표 주일대사 초취해가지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이제 우리 국민들로부터 아주 이 쌍놈이다. 그게 무슨 그 영상을 보면서 그거 같았어요. 무슨 그 연기를 처음 배운 사람이 오디션 보러 간. 이거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되지? 저 또. 근데 이제. 저 또 못해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고노 다로가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나 봐요. 네. 젊었을 때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런 성향이니까. 아버지가 반 아베의 주요 인사였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이런 성향이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얘기가 복잡한 게 지금 아소 다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우리 친구 아소 다로고 아소 다로 오타쿠인데. 네. 아소 다로 지금 아베 신조의 내각의 부총리이시고 재무상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고노 요에이가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올 때 고노 요에이의 어떤 그 당시 총재를 막 하고 이러니까 이름값을 이용해서 자기계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요. 네. 원래 아소 다로는 갱지에 출신인데 그래서 자기계파 갱지를 쪼개고 나와서 고노 요에이를 얼굴마담으로 영입해가지고 고노파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고노파는 사실 고노 요에이는 얼굴마담이고 모든 거는 아소 다로가 이제 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소 다로의 성향이 고노 요에이하고 같지 않아요. 고노 요에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평화와 이런 아름다운 뭐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는 뭐 이런 생각을 뭐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아소 다로는 안 그렇거든요. 아소 다로는 아베 신조랑 초록의 동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상해진 거예요. 얘기가. 그냥 고노 요에이는 날이 갈수록 뒷방 늙연이가 돼가는 거고. 그리고 이 파벌의 실권은 아소 다로가 쥐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고노 요에이의 아들인 고노 다로가 이제 정계 입문을 했는데 어느 파벌에 들어가겠어요. 이 파벌에 들어갑니다. 아소 다로의 파벌에.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노 다로가 자기 개인 생각은 사실 한국하고 이렇게 싸워봐야 뭐 좋은 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본 정치의 재미있는 측면들입니다. 자식 부모고 뭐 소용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외무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무상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하고 잘 지내는 게 일이 잘 되지. 그렇죠. 굳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봐야 외무성은 힘들어요. 힘만 들고 이거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도 겉으로는 그러지만 물 밑에서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그 물 밑에서 뭔가 이렇게 야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뭐는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랑 하느냐 외무성이랑 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북한하고의 관계처럼 막 정보기관이나 군길이 만나고 이런 상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북한 한국이 연락망이 끊겼어. 일본하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매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회사에서도 이렇게 약간 마찰이 생겨가지고 양쪽의 직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영업 직원들끼리는 연락하면서. 그럼요. 그날 저녁에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외무성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교부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관료들도 그 얘기를 해요. 외무성 라인들 외교라인하고는 얘기가 좀 되는데 경제라인하고 경제라인이 막히고 있고 그 경제라인이 아베 신조의 측근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이거 주도하고 있는 게 경제산업성이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계.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자기가 직접 하고 다 한 거잖아요. 아베가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근거를 정치적 뒷배를 아베노믹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베 신조의 측근들이 경제산업성을 장악하고 있지만 거기에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데 원래 경제산업성의 과거에는 통산산업성입니다. 통산산업성이고 줄여도 통산성이죠. 이게 드라마 있어요. 관료들의 여름이라는 일본 드라마 있는데 관료들의 여름에 보면 통산성에 국내 산업과 국내 산업을 보호해가지고 국내 사원을 막 키워가지고 우리가 비록 전범국가지만 과거에 전쟁물자 말든 더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만드셔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국제파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국제파들은 야 우리는 그런 거 아니고 국제 분업에 따라서 면제품 이런 거나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하고 그런 걸로 먹고 살면 되지. 뭔 자꾸 자동차를 만들자고 그러고 그러냐 이렇게 싸워요. 주인공 누구겠어요? 주인공 국내 산업화입니다. 일본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그 국내 산업화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산업성이 있고 그 사람들 논리에서 야 우리가 밑집이나 이런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지 지금 우리 국내 기업이 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나라가 몰수해가지고 지금 팔아먹겠다는데 그걸 두고 볼 수 있어라는 이 자국중심주의적 어떤 행태가 하나가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 이 경제산업상에 들어가 있는 아베 신조 측근들은 대개 우리 강대진용의 가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범기업들. 그 전범기업들하고 사장을 지내신 분의 아들이거나 또는 그 일가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거나 경제적인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거나 이런 당사자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소다로도 원래 그 집안이 탄광하는 집안입니다. 탄광산업하는 집안입니다. 다 강대진용 피해자들 당사자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막 엮여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외교 라인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 고노다로가 우리 애가 착해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노다로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원보이스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 아버지인 고노여이가 이때 위무대신을 맡았다라는 얘기에서 엮아져 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강료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자고요. 일본이 보는 한국 혹은 한국의 야당이 보는 한국 정부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고요. 강료인데 원보이스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덮어놓고 저 사람 또라이 아소다로 또라이 혹은 조국 또라이 이렇게 찝어놓고 생각하면 얘기가 너무 쉽게 끝나서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정말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보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일 국가대항전 다른 색깔 아무것도 없는. 지금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기에 이런 내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라하마 도미치 사회당 출신이지만 지금 자민당하고 손잡고 지금 열린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본인도 변해야 돼요. 무라하마 도미치 집권과 그 전후 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라하마 도미치가 아무리 사회당 출신이라고 해도 지샤사 연정인데 자기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 참고해 주세요. 자민당 얘기를 일부는 받아줘야죠. 그래서 입장이 상당히 우경화된 입장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다위대가 필요하냐?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미일안보조약은 필요하냐? 필요할 수 있다. 일장기.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서 상징이 필요한데. 일장기와 기미가열을 국가상징으로 인정할 거냐? 사실 그전까지는 이게 국가상징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는 놓고 머리끼덩이 잡고 싸웠는데. 사회당이라면 그래야죠. 그런데 무라하마 도미치가 쿨하게 그래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 그런 건 국가상징으로 필요할 수 있지. 먼 훗날 혹은 아주 가까운 날에 한국의 진보정당이 집권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시비 한 번 걸리고 오랫동안 나 진보네 하는 김민하 친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욕할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땡땡당의 지지를 포기한다. 사실 지지한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적이죠. 왜냐하면 지지한 적이 없으니까 지지 철회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이름을 들으면 슬퍼지긴 하는데 오늘처럼 미워본 적은 없어. 그러면서 막 피신 척하고 계속. 자기 존재관 과시하려고. 이미 한 번 겪었어요. 그런데 뭐 해서 겪었냐면 태극기. 아 그런 거요. 아 저 저기 뭐야. 태극기랑 저기 뭐지. 애국가에서 한 번 걸렸어요. 애국가에서. 네네네. 원래 운동권 정당은 애국가를 안 부릅니다. 맞아요. 국가주의적 상징이라고 그러고 어쩌고 해서 우리는 애국가 대신에. 그런데 우리 정의당들이 과거에 애국가 부르고 이래서 우리가 욕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90년대만 해도 이게 한국이 미래에 겪을지 모르는 일이 일본으로 경험했다고요. 사회당이 집권을 했어. 그래서 사회당끼리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전범의 노래인 김희가효도 인정하고. 물아야마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사회당 위원장 출신이. 이래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좌파 오빠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시간에 사회당 좌우파가 싸워서 찢어지고 이런 얘기만 괜찮았는데. 정치의 난장판을 상상을 막 해보세요. 그럼 그 타이밍에 나는 원래 중도라고 볼 수 없는 사회당 좌파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나는 권력력이 너무 강해. 이번에 잘 빨아주면 저쪽에 삐진 좌파들이 빠지고 내가 내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런 속물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김희가효 불러야지 국민들을 무시하냐. 여기서 갑자기 애국적인 척하고. 그런 상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당이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전에 인기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기득권화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기득권화된 여권이 있으면 야권에 무슨 그러면. 이제 사회당은 여권이 됐으니까. 자민당. 야권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오자와 이치로라는 위대하신 분이 지난번에 한참 얘기했던. 원래는 자민당 소속이었지만 비리 사건이 계속 리크루트니 사과 규빈이니 자꾸 일어나면서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탈당한 그룹 중에 대장 중에 하나인. 자민당을 나가서 자민당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오자와 이치로가 호소카보리로의 일본신당.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신생당. 그다음에 우리 창가학회가 중심이 된 공명당. 그리고 사회당은 아니지만 우리도 좌파의 일원이지만 하여튼 사회당이랑은 싫어라고 해서 창당했던 민사당. 여기를 다 묶어서 신진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원래는 보수 대 혁신 구도였던 일본 정치가 온건보수 대 급진 보수의 구도로 재편됐다라고 해서 이걸 갖고 총보수화 정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자민당을 나온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오자와 이치호가 주도를 해서 엄청난 빅 텐트를 칩니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당이 텐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빨리 깨집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냥 평하고 깨져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오자와 이치로라는 사람이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자와 이치로는 1993년에 일본 개조 계획이라는 책을 써서 자기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쭉 밝혀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일본은 우리 일본 사람들은 지나치게 합의를 중시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일본형 민주주의다. 이대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살짝 부정하는 것 같은데 우파는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근히 일본형을 붙여서 약간 회피를 하네요. 그래서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선거구제를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에서. 지난 시간에 아저씨가 설명드렸죠. 일본인들은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중대선거구만 벗어나면 개파 정치가 해결되는 줄 알았다. 그래서 확실하게 한 선거구당 한 명만 당선되는 구도로 바꿔야 일본형 민주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수상 관저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전까지는 수상이 돼도 권력을 막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의회의 어떤 합의를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의 합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관료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회에는 이른바 조구의원이라고 불리는 관료들이 주장하는 것을 또 대변해 주는 의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조구의원이라는 것은 건설족, 운수족, 우정족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주로 소통하는 관료들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런 의원들의 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뒷돈 지갑관리자. 그렇죠. 뭐가 끼어들냐면 기업이 또 끼어들어요. 그래서 재계, 관료, 조구의원 이렇게 삼각동맹이 만들어지고 이 삼각동맹의 구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상이 하고 싶은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런 걸 못한다. 우리나라만 아마 수상 핫바지론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사실 일본 정치에서는 계속 있고 과거에 나카소네 야스이로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 이 주장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비효율적이고 그런 나눠먹기식의 구조가 돼 있어서 개혁을 못한다 이거예요. 개혁은 누가 하냐면 수상이 하는 건데. 그래서 수상관저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훌륭한 수상을 뽑아가지고 정치 및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세계경제의 초강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네. 수상관저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일본의 많은 적폐들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도입이 돼서 나온 결과는 아베. 네. 현재까지는. 그리고 또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 아베를 알파메소에 쓰면 에이브 이렇게. 네. 그렇죠. 신조우 에이브. 미국인이 생각하는 에이브는 링컨이죠.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온 거 있었어요. 저 링컨문고. 아 링컨문고예요? 그게 그 저 뭐냐 뭐 대체 그런 브랜드 이름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링컨 출판사 같은 게 있었는지. 뭐 위인정 같은 걸 모아놓은 이런 건데 하드커버잖아요. 그 하드커버에 바깥에 소프트커버 써있는데 보면은 흰색 배경에 ABE 이거만 써있었어요. 지금 보면 시컵할 거예요. 아베. 에이브라엠 링컨의 주인말인데. 아베 출판사. 아무튼. 오자와이치로가 바라던 정치개혁의 결과는 그다지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던 걸로 실험사.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센 총리들 있지 않습니까? 나카소의 야스티로라든지 고이즈미 주니치로라든지 지금의 아베 신조라든지 다 이 주장을 하면서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즉 기득권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효율적인 어떤 삼각 동맹의 구조인 거고 그걸 깨려면 힘센 수상이 나타나서 그걸 깨보시고 개혁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자와이치로가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미국과 공동보조를 통해서 전수방위가 아니라 평화 창출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수방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으로만 평화가 구현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놈들을 막 때려잡아야죠. 그래야 평화가 창출이 될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은 누굽니까? 중등의 테러리스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라크 뭐 이런 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을 보내서 막 때려잡아야죠. 이 사람이 우파가 아닌 게 아니라고요. 우파들의 개혁을 주장한 거지. 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유엔 대기군을 창설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바로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할 수 있는 어떤 군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유엔 창설 대기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헌법 구조는 개헌을 하자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헌법의 해석을 바꿔보자. 네. 이 해석을 적극적 능동적 평화주의로 해석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유엔 창설 대기군을 창설하고 해외에 자의제를 실질적으로 파병하더라도 그것은 헌법 정신과 충돌하지 않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오사하이치로는 미국의 논리를 베낍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강한 군대를 보내줄 거야. 그리고 이 경제의 면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종신고용이라든지 우리로 따지면 호봉제 이런 연공임금제라든지 이런 또 폐쇄적이고 어떤 비효율적인 이런 체계를 바꿔서 개방적 사회로 이행해야 된다. 즉 신자유주의적 개혁 정책을 전적으로 도입해서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바꿔야 된다. 기종 시장 친화적. 그래서 이 세트가 지금 말씀드린 총보수화 전국에서는 기득권에 대항하는 개혁의 논리예요 이게. 그랬댑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 기득권과 개혁의 논리에서 지금 이 개혁의 논리를 이렇게 신우파들이 자기 논리로 개혁을 설명했다면 원래 과거에 보수대 혁신구도에서 혁신의 역할을 했어야 될 사회당은 지금 없죠. 가민당하고 같이 기득권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없죠. 지금 한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민주당이 10석, 2석짜리 정당이 됐고 바른정당이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양당 체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포지션이 애매해지잖아요 약간. 네. 사실 자유한국당은 애매해질 텐데 민주당은 죽음이죠. 그렇죠. 제가 좀 더 그렇다게 설명을 하면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이 연립정권으로 공동 집권하고 있고 야당에 바른미래당이 있어서 바른미래당이 합리적 보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해봐도 양쪽 다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까지 어려운 이름들을 두 시간 동안 쭉 들어오셨던 데에서 보람을 찾으실 수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현대 일본 정치를 보면서 의아해하던 그 부분의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 우측에 있는 것 같이 천하나 정치는. 이런 회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람들한테 지지를 못 받았을까? 아니에요. 개혁을 한다고 하면 막 좋아합니다. 무조건. 이 본인 주인공 오자와이치로를 보자고요. 딴 얘기 많이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많이 있을 줄 알고 딴 얘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도 샌안토니오 스포스의 감독을 맡고 있는 그렉 포포비치 감독님이 계세요. 엄청 노인입니다 이분이. NBA 코치진은 정말 채용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샌안토니오 스포스에서 24년 차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이 팀의 코치진 중 하나로 들어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경력까지 합치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모두 한 팀에서 코치진으로 일을 해본 유일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오자와이치로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낙선 없이 중의원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번에 임기 다 채우면 50년 갈 것 같습니다. 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요? 69년의 초선이었어요. 지금 17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디 김종필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렇게 앞뒤로 가로 쳐놓으면 그냥 생애잖아요. 이 사람의 비하면 이만섭은 초선이죠. XSFM입니다. 부드러운 공기순환을 돕는 벨레 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 서큘레이터 XS물에서 부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수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보수 여당과 보수 야당 그리고 중도 야당의 체제 그래서 이런 체제가 제가 표현하면 보수 여당 그룹이 있고 보수 야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 야당이 있는 이런 희한한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1995년이 되면 대지진이 일어나고요. 이게 뭡니까? 한신아와의 대지진입니까? 뭐 하여튼 그 대지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살인가스 사건 옴 진리교 우리 그 아이실의 히트 상품 옴 진리교 때문에 무라야마 내각 지지율이 폭락을 해요. 그리고 이때는 사회당이 사민당으로 이름을 바꾼 무라야마 이후에 사민당 이름을 바꾸고 지금도 사민당이거든요 이름이 사민당으로 바꿨는데 완전히 선거에서 개박살이 나고 존재감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1996년 초에 무라야마 도미치가 나 이제 그만하겠어 이러고 퇴진을 발표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타스토무가 뒤를 이었다가 다시 선거를 해서 그 당시에 고이지미 주니치로를 누르고 자민당 총재가 된 하시모토 류타로가 정권을 다시 자민당으로 되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자민당하고 그다음에 오자와이치로가 주도하는 신진당 이런 양강 구도가 돼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사민당은 진짜 완전히 찌그러졌나 보네요. 그렇죠. 신한국 새누리 양당 구도 그래서 이 원래 야당의 포지션을 신진당이 싹 갖고 가면서 자민신진 양강 구도가 되는데 신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공명당에서부터 민사당까지 모두 추려서 모두 추려 모아놓은 정당 사회당도 많이 있었던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보수가 아니고 중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일단 오자와이치로가 싫어요. 오자와이치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싫어요. 이렇게 너무 급진적인 우파인 것도 첫째 싫고 두 번째로 오자와이치로 너무 공작을 자꾸 하시고 자꾸 어떤 주로 그런 모사꾼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탄압하고 이래갖고 그 공작의 결과로 그래서 너무 악감정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자민당 정치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누구 무라야마 도미이치처럼 그래서 제3극을 만들어야 된다. 이 자민 신진 양강 구도가 아닌 제3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신당을 한번 창당해봅시다. 그래서 지샤사 연정에서 신당 사키가케랑 사회당 이름을 사민당으로 바꾼 여기 출신들 중에 더 이상 자민당 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 끌어내서 신당을 창당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본능처럼 왼쪽으로 삐져나오는군요. 이때 동뜬 사람이 하토야마 유키오랑 가안나오토입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동생도 있어요. 하토야마 구니오라고 있는데 아무튼 이 양반들이 나와서 하토야마 시들은 하토야마 이치로의 손자들이에요. 아무튼 이 양반들이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자 이랬는데 이때 하토야마 유키오가 야 이게 자민사회 사키가케 지샤사 연정을 주도한 사람들은 다 신당에서 배제하고 개인 자격으로 신당에 입당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신당 사키가케 대표를 지낸 이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다케무라 마사여시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무라야마 도미치 전 총리라든지 그리고 도이다카코 전 사회당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각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민당의 경우에는 좌파들이 또 탈당을 해서 신사회당을 만들지만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돼요. 신당 창당의 흐름이 가시화되지만 그 신당 창당의 흐름에서 여전히 이제 자민당하고 손잡았던 이들은 배제가 돼 있는 상황. 이 상황들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 상황을 또 하시모토 유르타로가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민신진 양강구도로 이끌어가는 게 사실 하시모토 유르타로 총리 입장에서는 자민당 총리니까 그게 사실은 깔끔하고 좋은데 야당이 계속 컸으면 좋겠어. 지금의 야당이. 그런데 괜히 또 하나의 어떤 세력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왼쪽에 큰 정당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는 것은 싫고 오히려 이 큰 정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정당들을 여러 개를 쪼개놓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민당과 여러 난쟁이 구도. 그래서 하시모토 유르타로가 수를 씁니다. 오움진리교 사건은 결국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법인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종교가 근간인 정당이 하나 있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창가학회가 창가학회가 비록 오움진리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종교법인법을 개정한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종교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가학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시모토 유르타로는 그 얘기를 오움진리교 문제에 갖다 붙여서 야 창가학회가 우리가 지금 오움진리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명당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려요. 신진당 내에 있습니다. 지금 공명당은.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신진당의 오자와이치로는 야 뭐 창가학회는 오움진리교랑은 달라 뭐 이렇게 하든지 뭐 그게 의리가 있는 모습일 텐데 텐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속. 오자와이치로는 우리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갔마. 여론이 안 좋으니까 네. 창가학회 출신 여러분은 좀 뒤에 계세요. 네. 이래서 주요 당직해서 다 배제해버립니다. 사실상 텐트 바깥으로. 네. 그러니까 창가학회들은 또 열받죠 그러면. 야 우리가 뭐 후구냐? 이래서 이 신진당 신진당 후보를 창가학회가 지원을 안 해버립니다. 선거에서. 그렇죠. 즉 신진당과 공명당의 어떤 갈라집니다. 야당들의 어떤 연합고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하시모토 유르타로의 작전이 완전히 적중을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야권이 조금 조금씩 분열하게 되면서 자민당이 1996년 중위원 선거에서 단독 집권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고 단독 집권이 가능한 이런 루트로 가요. 그리고 오자이치로 생각해 우리가 신진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민당이랑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거 우리끼리 계속 분열할 것 같고 그렇죠. 자민당의 공작이 계속 말려드는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작의 달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자민당이랑 그러면 연정을 하지 뭐 뭐 과거부터 같은 식구고 뭐 그거 뭐 안 될 거 있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민당도 자민당의 비주류들은 자민당의 비주류들은 어 그럴까? 뭐 오자이치로 뭐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시모토 루타로가 반대합니다. 네. 그러지 말자. 그리고 신진당 내에 또 오자이치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자민당이랑 손잡으려고 신진당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한 오자이치로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좀 아우르고 좀 다독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 그래? 그러면 뭐 신진당 어차피 내가 만들었는데 문 닫지 뭐 문 닫지 뭐 이거 뭐 계속해서 뭐해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뒷다리에다 잡고 이 나라는 의회도 해산을 가끔 하는 경험이 있어 그런지 정당 해산도 참 잘해요. 네. 그래서 신진당을 없애버리고 네. 그다음에 자유당을 새로 창당합니다. 오자이치로. 자유당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자이치로 반대 세력들이 막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조그마한 당들을 막 만들었다가 자연스럽게 그 신의 물들이 다시 저수지로 모이듯이 아까 그 하키가케와 사회당에서 뛰쳐나온 퇴아마 유키오랑 간나우토가 만들려고 했던 민주당 이 창당 흐름이 합류해버려요. 또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자와이치로가 자유당도 또 분열하거든요. 보수당으로 또 분열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 얘기까지 하면 오늘 우리 집에 못 가기 때문에 그냥 분열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기에는 계속 다시 만들고 다시 분열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니까 그래서 자민공명 보수연정으로 귀결이 되고 이런 흐름들이 오자와이치로는 민주당으로 옵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돌고 돌아 그리로 가네요. 그러니까 막 세균전 같네요. 네. 그렇죠. 오자와이치로는 자민당으로 자민당 연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으로 옵니다. 그러게요. 제가 잊고 있었네. 그리하여 놀랍게도 이 오자와이치로는 한 번 더 자민당을 무너뜨리게 되죠. 이후에. 그리고 2001년이 되면 드디어 고이지미 준이치로가 들어옵니다. 이 연장으로 집권을 합니다. 원래 머리가 아닌 그 머리로. 네. 그래서 결국 오자와이치로의 자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자민 민주 양당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오자와이치로가 자유당 이 자유당을 민주당과 합당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 이유는 고이지미가 우정민영화 드라이브를 막 걸면서 이 우정민영화 찬반구도로 전국이 완전히 찬성이냐 반대로 찬성이냐 반대의 전선으로 쭉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3년 10월달 중의원 선거를 보면 이게 개혁 대 개혁의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고이지미의 우정민영화를 놓고 이 민주당이 우정민영화에 대해서 우리는 우정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고이지미가 하는 우정민영화는 가짜 개혁입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저 방법은 틀렸다? 아니 그 방법은 맞는데 고이지미는 제대로 못한다. 우리가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에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방향을 놓고 둘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개혁의 방향은 똑같은데 그 방향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를 놓고 대립하기 시작해요. 한국의 중도는 보통 좋아하지 않는 포석인데요. 보수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걸 할게요. 대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변별력을 주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각자가. 그 근거를. 자민당은 자민당은 옛날부터 오자위치로 구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민당은 옛날부터 관료들이랑 끼리끼리 해먹고 우정민영화 하면 우정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신부 관료들 아닙니까? 그 최신부 관료들이랑 자민당 의원들이 그렇게 친하고 저기 우정족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우정족들이 과거에 하시모토 류테로 때 아주 주류였는데 과연 고이지미가 아무리 총리가 됐다고 해도 그 우정족들을 박살낼 수 있겠느냐 우정족들이 반대하는데 우정민영화 하겠느냐 못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빚이 없지 않느냐 관료들한테 그래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구호 중에 하나가 관료로부터 정치를 뺏어와서 우리 의회의 의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관료들하고 끼리끼리 나눠먹기 때문에 개혁을 못하고 우리는 관료들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개혁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슬로건입니다. 일본 민주당의. 그리고 재밌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스시타 전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온란의 파나소닉입니까? 그거 뭐 있어요. 그 양반 거기 회장님이 마스시타 정경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일종의 정치학교예요. 그 정치학교에 정치 지망생들을 갖다 놓고 기숙사도 있나보네요. 네. 합숙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 이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마스시타 정경숙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어떤 세습이나 관료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에서 밀고 당겨주는 이런 경로로 정치 입문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뭔가 하여튼 세상을 좋게 만들고 뭔가 정책적인 포부를 밝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정치 입문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관료들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치가 명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도 어디 비벼볼 만한 데가 기업 마스시타 정경숙 같은 이런 정치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 출신들이 민주당으로 많이 진출하는 이런 루트가 형성된 거예요. 탕류에게 백 역할을 해주는 삼성 장학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민당 의원들이랑 민주당 의원들이랑 약간 출신과 족보가 다른 게 여기서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마스시타 권오스케 회장의 의중이었을까요? 여기가 민주당의 배럭스가 되는 것이? 그 양반이 정치학교를 만들었을 때는 주류 정치인들이 여기 다녀라라고 만들지는 않았겠죠. 주류 정치와는 다른 어떤 흐름의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친해야 좋은 뜻으로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친해야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약간 달라요. 민주당의 신진 정치인들하고 자민당 주류 정치인들하고 출신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개혁 대 개혁의 구도에서 자기들의 어떤 존재의의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토야마 유키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원래 세습 정치인이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거기가 타이어 타이어인데 거기가 타이어? 타이어 부 신발보다 싼? 그 가게는 제일 큰 해악을 미치는 게 방송계인 것 같아요. 왜요? 간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능 보고 있잖아요. 못 가려? 그거 가리느라고 다 고생해요. 그러니까 땅간판은 조금 해서 안 가려도 되는데 그거는 멀리 잡아서 다 보이기 때문에 거기만 이렇게 불러가 심하게 돼 있어요. 일본 얘기만 무관합니다. 아무튼 타이어인데 아무튼 그래서 자민당 대 민주당 양당 체제가 고이지미 때 형성이 되고 고이지미가 퇴임을 하고 나서 2006년에 드디어 고이지미가 키운 아베 신조가 집권을 하죠. 그런데 아베 신조 1년 만에 날라가는 게 첫째 측근 문제 측근들이 계속 사고를 칩니다. 도모다치 내각이라고 얘기하는 이때 내각이 아베 신조의 측근들이 주로 망언을 하거나 비리와 연루되거나 아니면 무슨 뭐 하여튼 온갖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지금이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때는 여론이 아베 신조의 어떤 스타일도 있고 왜냐하면 도련님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 도련님들이 모여가지고 정치한다고서는 깝치는데 저 되겠어? 이래가지고 아마추어 정권이다. 정치는 정치의 전문가가 하고 이런 아주 원숙한 사람들을 해야지 도련님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여론이 생기는 바람에 아주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정책적 혼란이 막 생겨요. 뭐냐면 아베 신조가 초창기여가지고 좀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인 태도로 뭔가 아튼 의지가 충만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제 생각한 그런 좀 궁극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런 정책들을 막 관철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신조가 2기 내각에서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1기 때는 내가 좀 너무 앞서가려고 했는데 내가 다시 재직권을 하면서 내가 참 절치부심한 거는 뭐냐면 국민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반발장만 내가 앞서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태도 변화를 자기가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1기 때는 어쨌든 아마추어 정권이다 이런 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2007년 9월에 테러 특별조치법의 어떤 효력을 연장하느냐 여부를 놓고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대립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민당하고 민주당이 얘기가 뭐냐면 이것도 해상자위대의 역할에 관한 문제예요. 해상자위대가 지금 인도양에 있는 미함대에다가 연료를 제공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게 지금 첫째 위원이냐 아니냐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이 위원이라고 그러면서 반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위원이 아닌데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어떤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낼 거냐 이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돼요. 아베 신조 정권은 당연히 테러특별도치법을 연장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민주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아베 신조가 나름대로의 협상을 쭉 추진하는 이런 일정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정을 얘기하는 와중에 갑자기 사태를 발표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추어 같이? 네. 그래서 이 설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정치적 어떤 무슨 나름의 어떤 맥락이 있다라는 이런 해석도 있지만 둘째는 지병이 도조서라는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원래 장 트러블이 있는데 이때 거의 제가 피똥을 계속 쌀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실려가는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이건 안 될 것 같아서 물러났다. 그런데 그러면 이 첨예한 문제는 해결을 안 하고 사태를 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사태가 돼서 이거 결국 도련님 아마추어 정권이 무책임하게 물러났다라는 여론이 당 대회에 막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때 또 민주당에도 골대련이 일어나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테러특별로지법 자의 대회 해외 파병과 이런 자의 대회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민당과 민주당이 무슨 협상을 해야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대표가 오자와이치로인데 이때 대연정을 자민당이 제안해 왔다. 대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요. 대연정을 논의한 바 있다. 네. 그러면 대연정을 논의했다고 했는데 오자와이치로는 자민당이 제안하길래 거부했다고 말하는데 일부 자민당 쪽의 소스는 오자와이치로가 대연정 하면 대연정 동의해주면 특별조치법 연장 허용해 준다고 그랬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오자와이치로는 자민당이군요. 이러면서 원래도 오자와이치로가 싫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자와이치로 워낙 기득권 이미지고 자민당 출신이고 공작의 달인이고 아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 몰래 당을 팔아놓기려고 그랬구나. 그렇죠. 오자와이치로가 아주 속이 검은 놈이오 이게 있는데 역시 그렇군요. 이게 되는 바람에 오자와이치로 반대파들이 죄 들이받아서 결국 오자와이치로는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이런 과정이 돼요. 하지만 자민당이 이 기회를 틈타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아베 신조의 뒤를 이은 사람은 후쿠다예요. 후쿠다 야스오요? 네. 후쿠다 야스오. 다케오의 아들. 각복 전쟁할 때 복자를 쓰시는 분들의 일가입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2008년 9월에 이게 왜 붕괴했냐면 금융이기 때문에 붕괴한 거예요. 금융위기가 왔고 일본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거기다가 무슨 소비세 인상이니 뭐니 또 얘기하다가 붕괴해가지고 그다음에 뒤를 이은 게 아소다로였습니다. 아소다로가 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아소다로가 제정신이 아닌데 잘 되겠습니까? 자민당이. 지금의 그 아소다로입니다. 잘 안 됩니다. 여기도. 그래서 민주당이 약간 자기들끼리 싸우고 싸우느라 바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와 그다음에 자민당의 지름열들이 합쳐지는 바람에 아주 자민당이 정치적으로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아소다로가 특이한 게 아소다로는 오타쿠입니다. 만화를 엄청 보시고 만화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다독을 하는구만요. 네. 다독을 하시고 한자를 잘 못 읽어요. 한자를 자꾸 틀리게 읽습니다. 일본인들 기성세대 사이에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싶을 때 쓰는 좋은 시비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더군요. 다 한자 잘 못 쓸 때. 음독과 훈독을 막 뒤바꿔서 읽어버리고 심지어는 없는 발음으로 막 읽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아소다로가 그렇게 잘못 읽은 것만 시리즈를 모아놓을 정도예요. 그거는 기성세세들이 일본에서 유토리세대를 욕할 때 근거로 많이 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소다로가 그렇다 이거죠. 나이도 많은데. 정치인인데 자국어 못하는 건 네. 그런데 수상해요. 네. 자국어 못하는 그러니까 바로 그 몇자 저금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어맹부에. 그리고 막 자꾸 이상한 말 같은 걸 자꾸 하고 예를 들면 이건 아소다로가 총리일 때는 아니지만 아베 신조 내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헌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과거에 나치가 그냥 조금씩 헌법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사실상 헌법을 바꾼 거나 다름없는 해석견을 한 적이 있다. 우리도 나치 예수법을 배우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아주 나쁜 논 된 적이 있다고요. 빨리 이상하게요. 돼지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갖고 자민당 내에서도 아소다로는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총리 대신으로 쓸 만큼 고급스러운 프로덕트는 못 되는군요.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돈도 있고 명분과 자재시고 또 나름대로 보스노릇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민당의 내부 정치에서는 또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오래 올라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 보스 기질입니다. 보스 기질. 네. 김무성?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끌어내려지고 계속 버텨요 수상을 이 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내려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텨요 1년 넘게 버팁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중위원 선거를 하게 되죠. 중위원 선거를 했어요. 민주당이 나름의 절치부심을 해서 확실한 노선을 들고 나옵니다. 자민당이 하는 개혁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거 안 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자민당이 해온 개혁에 여러분 피로감이 있다. 피로감이 실제 있죠. 고이지미가 우정민영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이지미가 개혁의 아이콘인 줄 알고 우정민영화 하면 세상 좋아지는 줄 알고 개혁을 막 지지했는데 우정민영화가 된건지 안된건지도 좀 불분명하고 그리고 우정민영화가 진전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뭐 좋아지는건지 안좋아지는건지도 의문이고 친구사위의 우정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아베신조도 개혁을 얘기하면서 집권했는데 아베신조가 고이지미가 그리고 키웠는데 아베신조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도모다치 대각되고 지들끼리 나눠먹는 거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개혁을 해도 별로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금융위기까지 왔잖아요. 금융위기까지 오니까 이게 개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이 지금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고이지미서부터 시작된 이런 신자유주의 개혁조치 쭉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 삶은 더 불안해지기만 하고 아르바이트가 생계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불안감이 커졌다고요. 사면타였군요. 고이지미 아베신조 후쿠다 아소다로 다 똑같은 똑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야 이거 뭐 아닌 것 같애라는 분위기를 민주당이 잘 타서 우린 어떻게 하느냐 잔여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회안전방 강화라든지 복지제도를 대거 도입합니다. 우대우의 대결을 탈피하려고 든 거군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인이 이런 이 모든 난리는 관료주의의 패입니다. 그리고 세습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관료랑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지들 먹고 사는 데만 지들끼리만 주머니 꿰차고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료와 연합한 정치 세습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오리지널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를 되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낙하산 이게 결국은 이런 관료와 연합한 정치인들이 낙하산 뿌리고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왕따로 비주류로 살았기 때문에 낙하산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정권을 먹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내세운 공약들은 민주당이 계속 50년 동안 말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늦게 가져왔네요. 이거를 사실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일부 사회당이 했죠. 사회당이 했는데 사회당이 한 거는 명확하게 사회당이 어떤 이념적 노선에 근거해서 한 거고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념적 노선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은 이 얘기를 해야 정권을 잡을 수가 있음 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80조 중에 380석 확보했습니다. 거의 혁명이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선어집니다. 그리고 총리는 하토야마 유키오가 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 입당할 땐 자민당이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정계인분 할 때는 저기서 했어요. 호카이도에서 했어요. 호카이도 출신입니다. 특이하게 그런데 호카이도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자기 정치를 하려고 호카이도 갔습니다. 아 호카이도 출신이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 호카이도 출신이 아닙니다. 강릉 사람이 공천 못 받아서 평창 갔다. 평창 갔다는 거 아니야? 네. 대단한 사람. 아무튼 그런데 단독으로도 집권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렇구나. 도쿄도 출신이구나.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지역 정치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석을 찾아서 호카이도까지 가다니. 그렇죠. 네. 집도 다 엄마가 얻어주고 엄마를 잘 만나야 되죠. 그 얘기는 왜 그걸 어떻게 아세요? 네. 그 엄마가 토지대장 껴봤나보죠. 엄마가 타이어에요. 타이어. 엄마가 미셰린맨이에요? 무슨 소리. 타이어 집안에 다녀세요. 아 그렇구나. 아니 뭐지? 타이어. 브리지 존스? 아닌데? 브리지 스톤? 브리지 스톤 그런가 보네. 그건가 보네. 브리지 스톤 아닌데? 미셰린? 뭘로 해서 하여튼 뭐 브리지 존스의 일기 같은 제목이었어요. 브리지 스톤 아야코 선생 뭔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타이언데 아무튼 그래서 3인당하고 국민신당하고 연정을 구성해서 318석 확보했어요. 국민신당은 그럼 뭐야? 국민신당은 뭐냐면 이인재죠? 네. 그렇죠. 이인재입니다. 이인재도 국민신당이지만 뭐냐면 고이지미가 우정 민영화를 막 추진하고 이럴 때 우정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우리는 우정관료들하고 연합해갖고 간신히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정 민영화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냐? 자민당에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가메이시즈카라는 사람이 그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에서 우정 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고이지미 주류출원한테 공천을 막 못 받고 막 이런 슬픔이 막 쌓여가지고 와 그동안 꿀을 다 빨았는데 네. 그래서 만든 게 국민신당이었습니다. 이때. 그래갖고 얘네까지 다 껴져서 이렇게 318석으로 안정적 다수를 저만 이제 열립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사민당이랑 국민신당 합쳐서 10석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헛딱지만큼 아주 뭐 사회당은 존재감이 없어진 지 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주 망한 거죠. 그리고 이때 민주당 내부 구성을 보면 여기도 복잡합니다. 일단 우리 사민당 탈당파이신 오자와 이치로 그룹이 있습니다. 스티커 많이 모으고 다니네요. 이 사람. 네. 이 오자와 이치로 그룹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하토야마 그룹 간 그룹이 좀 따로따로지만 이때는 또 창업 동지로서 같이 또 행보를 합니다. 여기서 간은 다음 총리가 되는 간 나우토를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토야마 간 그룹이 또 다수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 사회당 그룹 사회당 출신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민주당 오신 분들 무라야마 도미치랑 도미치 이후에 그래서 3대 개파예요. 오자와 이치로 개파 그다음에 하토야마 간 개파 사회당 개파 사회당은 망했는데 쪽순은 많으니까 과거에 사회당 당적을 가지고 정치하셨던 분들 쭉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으로 많은 게 마이아라 세이지 그룹 마이아라 세이지 그룹이라는 거는 마이아라 세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민당하고 개헌과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정견의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도 아마 마스시타 정경숙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내 보수파 그룹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자와 하토야마 간 이 그룹이 당내 다수파 당권파를 형성을 했죠. 그런데 이 그룹 간에도 사실 개헌이나 자의대 해외파견 이런 문제에서는 각각 의견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오자와 그룹의 경우에는 유엔 결의가 있을 경우 해외 자의대 파견이 가능한 이런 체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개조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이 왔기 때문에 그 주장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래서 유엔 결의가 있으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자의대를 해외파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오자와 그룹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이아라 세이지랑 하토야마 유키오의 경우에는 헌법 구조를 개정을 해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실제로 쓰였다면 어감 차이가 상당하다고 한국인 입장에서는 느껴집니다. 집단적 자위권하고 해외 자의대 파견은 레벨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런데 해외에 어쨌든 자의대를 보낼 수 있다 없다라고 기준으로 보면 다 해외 자의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헌법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골 때리는 건 하토야마 유키오에요. 하토야마 유키오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하고 잘 지내자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평화라기보다는 우회의 정신에 기반한 이런 외교 정책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구조는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토야마 유키오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사회단 계열은 얘기가 이상해요. 자위대 해외 파견은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부정적이다. 그런데 해야 한다면 그것은 유엔 결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오자와 이츠로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앞뒤만 다르잖아요. 오자와 그룹은 유엔 결의가 있다면 해외 시위대 파견이 가능하다 그 얘기하고 사회단 계열은 해외 파견을 한다면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유엔 상설대기군이 그러면 있어야지 파병을 할 거면 이라는 주장에서 구사회당 출신 민주당 내 정치인들하고 오자와 이츠로 그룹들하고 의견 이상하게 맞아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앞뒤가 다른 똑같은 말 아닌가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는다? 밥을 먹으려면 배고픔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개헌을 하자는 건지 개헌이 필요가 없다는 건지 자위대를 해외 파병 하지 말자는 건지 이게 엉망진창이 됩니다. 안에서 얘기가. 그리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통해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익을 추구한다 추구해야 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과거의 사회당처럼 호헌 그 다음에 평화 이런 걸 가지고 이념적인 어떤 지향을 가지고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독도는 일본 땅이냐라고 물었을 때 일본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의 입험미 심지어 지금의 입험민주당 정치인들도 독도는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럼요. 일본 땅이다라고 하지. 그럼요. 국익 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독도는 이미 그런 외통수죠. 일본의 중도와 자파의 정치인들에게. 네. 우리가 아까 김희가 요 얘기했잖아요. 네. 과거의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인연과 사상을 갖고 무슨 정당활동을 하시는 이런 정치 세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독도가 한국 땅이냐 일본 땅이냐 대립하는 것 자체가 내셔널리즘이다라고 접근했겠죠.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어쨌든 일본의 야권이고 무슨 혁신 세력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본의 국익에 대해서는 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가 수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연정을 구성한 당끼리도 의견이 막 달라요.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해서 사민당은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베 신조가 퇴진하게 만든 인도양에서의 해상자위대 보급활동 이거에 대해서도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이런 사민당의 입장이 아주 강경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거 연장을 안 하는 것 정도지 우리 당론이. 지금 나간 걸 갑자기 돌릴 수 있나.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을 연장을 하지 말자는 정도지 그리고 연장을 하려면 이 수준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된다는 수준이지 우리가 자위대 해외 파견은 절대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수준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민당하고 약간 싸웁니다. 그리고 FTA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민당은 절대 반대인데 민주당은 FTA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그 앞에 몇 년 전에 한국의 수권정당과 즉 민주직권 시기 수권정당과 진보정당이 겪었던 갈등과 비슷한 소재죠.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다음에 재정지출. 재정지출을 늘리느냐 줄이느냐에 대해서 민주당과 사민당은 재정지출은 우리가 너무 마냥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충분한 대안을 갖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노선을 얘기하는데 국민신당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토복공사나 이런 거 막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일본 우정주식의 매각 동결을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우정의 주식은 아까 우정 민영화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걸 민영화해야 되니까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고이지민 주니치로 정권에서 이 매각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요. 이게 국영기업에 들러붙어서 해먹던 정치인이 있으니까 이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군요. 네. 이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민영화 절대 반대! 매각하지마! 매각 못하게 해줘! 막 그 우정노조하고 같이 들어눕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받아줄 수가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 비례정수 삭감을 민주당과 국민신당은 80석을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또 사민당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일본 내의 영주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문제 즉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도 누가 이걸 찬성 반대를 명확히 가르지 못하는 즉 제대로 뭔가 중요 정책들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연립정권의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이러면 연정이 아닌데요? 하지만 연정을 뭐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뭐 이게 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되게 나름 정당으로서 무서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상당히 오부터 상당히 좌 상당히 좌 있나? 꽤나 좌 까지 다양한 정치인들이 뱃지를 달고 들어앉아 있거든요. 근데 내부에 무슨 잡음이 생기고 누가 죽일 놈 살릴 놈 하는지 밖에 잘 안 삐져나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라는 궁금증을 저는 지금 한 3년째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전에 그냥 펄원민주당 초록색 민주당 때 하고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때는 장난 아니었어요. 정치 오래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저는 김한길 세 글자만 봐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한길 전 의원하고 오자이치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네요. 답답합니다. 부시고 만들고 부시고 만들고 서양호 중구총장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김한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정치 오래 본 사람들은 김한길이랑 갖다 붙여요. 김한길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 붙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파티야바 정권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공약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은 왼쪽으로 가려고 했던 그 공약들을 실행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들어요. 복지 제도를 하려면 돈이 든다. 그리고 아동수당이라든지 고속도로 이용 무료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사실 아동수당은 우리도 하는 거지만 한국은 이거 다 하고 있죠. 이때 일본에서는 포필유즘 아니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예요. 그래서 이거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지만 명확한 답을 못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티야바 정권이 이 재원은 뭘로 충당하겠소라는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XSFM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뛰어난 가성비로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아이디어패드 지금 바로 XS몰 전용특가로 구매하세요. 레노버 레노버 그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NK365 내 옆에 탄 매일매일 NK365 우리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미국의 심기를 건네. 이때 공약을 건 게 뭐냐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뺀다는 걸 공약을 걸었거든요. 후텐마 기지 오키나와 민심이 들끓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미군기지 없는 땅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민주당 몰표 던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좀 탄압받은 과거에 기분이 안 좋은 지역들이 야당 성향이기도 합니다. 호카이도도 사실은 민주당 성향인데 요즘에는 또 그렇진 않지만 이게 한국에는 없는 문제죠. 민족이 조금 달라서 발생하는 정당 지지도 차이. 아무튼 간에 몰표를 던지고 하토야마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원래 그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화를 냅니다. 버락하고 화를 냅니다. 버락 오바마가 버락버락 하니까 이게 뭐 안 돼요 얘기가. 그래서 계속 하토야마 이때 하토야마 때 미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토야마가 두 손 두 발 들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전은 하긴 하는데 지금 너무 후텐마 기지가 한복판에 있으니까 사람들 사는데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거를 북부에 오키나와 북부에 해놓고 해안에 좀 한적한 데다가 옮겨 놓는 걸로 우리가 옮겨 놓는 걸로 합의합시다. 괌처럼 사람들 많은데 좀 피해가지고 네. 오키나와 사람들 난리 났죠. 속았다죠. 그렇죠. 속았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 정권 불러나라. 이것이 결정적으로 누구의 심기를 건드리냐 사민당의 심기를 건드려요. 몇 석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왕년에 서해당의 적자인데 이거 인정할 수 있냐 오키나와 미공기지 안 빼는 거 공약 이행 안 하냐 왜 거짓말했어 그래서 연정에서 철수해버립니다. 사민당은 작을지 연정 사라지지 않네요. 네. 그 존재감이. 네. 작아서 그렇지. 하토하마 총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뒤집은 게 아니고 저기 오바마가 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치 있는 결과로 말해야지. 그렇죠. 여기다가 결정적으로 도쿄지검 특수부가 한 건 합니다. 우리 춤추는 대수사는 아껏 경찰인가? 경찰일 거야. 네. 검찰이 오자와이치로의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오자와이치로가 민주당 간사장인데 검찰이 권력을 한 번 보여주는군요. 이거 한국하고 똑같네요. 네. 그래서 이때 왜 검찰에 나섰을까 이런 거를 두고 나중에는 이게 하도 민주당이 관료를 때리니까 그렇죠. 자기들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물었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한국인들은 이해하기 쉬운 시나리오거든요. 그렇죠. 한 번 그냥 오자와이치로를 수사를 합니다. 이게 근데 결국 뭐 무혐의가 나왔나 무죄가 나왔나 뭐 그럴 거예요. 아무튼 이 오자와이치로라는 번은 약간 풍은화 같은 느낌도 들면서 은근히 조우민 씨 캐릭터네요. 파괴한다. 네. 파괴합니다. 그것도 이분으로 인해서 네. 2인제 플러스 손학균데? 아... 이야... 손학균 슬프네요. 좀. 파괴되고 있어요. 손학균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손학균은 뭐며? 주대화는 또 무엇입니까? 이게 뭡니까? 셀프디스턉션입니다. 오늘 지금 나경원 의원 한마디로 좀 저 뭐냐 전세가 역전되긴 했는데요.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저... 중앙일보? 예예. 비당권파 뭐냐 뭐냐 당일임상 안 바른정당 비당권파에 손을 들어주는 얘기를 함으로써 네. 손학규가 해야 할 일을 했죠. 음... 저 사람들 그 손학규 끌어내내면 우리한테 올 거야. 네. 이거 인정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유승민은 와야 돼. 네. 안철수도 오고. 오기로 했다고 봐야 돼. 그랬더니 그래서 바른정당들이 화내고 야! 우리 자유한국당 적금 금지 신청하고 싶다 막 이러고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아무튼 이 정치자금 문제가 수사가 되니까 지지율이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민주당이 우리는 자민당처럼 안 합니다. 자민당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권했는데 뭐? 정치자금 문제가 있어? 비리가 있어? 간사장이 지금 수사를 받는다고? 거기다가 공약이행도 하나도 안 해? 뭐 이러면서 똑같네 뭐. 이게 됩니다. 똑같구만. 자민당하고 지지율이 폭락을 해요. 하트야마 유키오가 눈물을 머금고 오자이치로한테 나가세요. 이 시점부터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한국에서 봤거든요. 정권 바뀌었을 때 무슨 벽에 부딪히는지. 아님 최소한 간사장을 내놓으세요. 오자이치로가 싫어요. 내놓으세요.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트야마 유키오 그럼 나랑 같이 죽자. 그래서 총리를 사퇴하면서 오자이치로가 간사장이 나가고 총리도 같이 빠졌다. 아니 오자이치로를 안고 몸을 던져버립니다. 인당수에서. 오자이치로는 그럴 거면 자기가 사퇴를 했어야죠. 자기도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맨날 탄압이라 받고 언제까지 내가 간사장에 물러나서 하트야마가 어떻게 할 줄 알고 하트야마가 검찰하고 어떻게 쇼 붙일 줄 알고 그걸 또 녹겠습니까? 걸려면 이때가 되면 오자와도 의원된 지 40년 됐거든요. 뭐 양보하고 그럴 타이밍이 아닌 거죠. 본인의 커리어에서 봤을 때. 정권을 놓을지언정. 그래서 갓나우토가 갓나우토로 갑니다. 그럼 이제 제 차례군요. 이러면서 갓나우토가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갓나우토가 특이한 게 이 양반 좀 정직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약을 개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럼 재정 확충해야 됩니다. 돈 쓰려면 재정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소비세 인상밖에 답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비세가 이때 이때 몇 퍼센트였을까요? 모르겠네요. 5%인지. 아무튼 지금보다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소비세 인상을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무르익을수록 세상 어느 나라나 증세의 요건이 많이 갖춰지는데 그걸 꺼내면 그냥 또 날아가버리고 한국처럼 정부가 4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가가치세 12%로 올리자고 그러면 사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계산이 편하면 좀 괜찮아요. 되게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부가가치세는 좀 언터쳐버리죠. 그런데 소비세는 얘네 소비세는 원래 없었던 거를 만든 것인데다가 만들 때 찔끔 찔끔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다들 힘들어요. 네.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소비세 인상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올린다고 이러면서 막 돈키호트에 가격 바꿔도 붙이는 팀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정권이 흔들립니다. 간나우토가 정직하게 그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 뭐 선거 전망이 아주 어려워지죠. 그래서 선거 전망이 어려운데 간나우토는 설득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약점인 오자이치로 때리는 거나 계속하자. 그래서 하토야마그룹하고 간그룹이 오자이치로 이런 자민당 유사 자민당 토착 자민당아 이러면서 돌아가라. 막 때려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아 저 하토야마랑 간나우토는 그래도 저기 오자이치로랑은 다른가봐. 이러면서 조금 지지율이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자이치로들은 계속 억울한거죠. 아이씨 우리가 솔직히 따지면 너네랑 우리랑 크게 다른것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박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안 좋은데 결정적으로 2010년 9월달에 생강구 분쟁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이때 하토야마 유키오가 중국인이 돼요. 지금보다 조금은 덜한 수준까지 높은 수준 수위로 중국과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중국 정당이 됩니다. 내두딕들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중일이 싸우는데 중국에 확실하게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밀리고 있고 결국은 중국한테 너네가 지는거지 중국한테 일부러 져줬지 이러면서 정치가 재미있는 이 측면을 봐주십시오. 민주당에는요. 한국의 민주당에는 엄청난 리버럴도 있어요. 엄청난 민족주의자도 있다고요. 민족정기 이런 단어서도 조금 아마추어같이 그 단어만 하셔도 좀 좋았을텐데 근데 이렇게 중도 좌측 혹은 중도로 이루어진 여권이 리버럴 같은 자세를 취한다. 군사분쟁도 섞여있는 경제까지 들어가는 주변 나라하고의 싸움에서 그러면 우익들한테 잡아먹히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사례 이 사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1년 3월달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도구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때 또 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여파로 4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민당이 세상을 못 바꿨어요. 그리고 자민당 내의 개혁파들 고이즈미 주니치로니 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못 바꿨어요. 그리고 자민당이 아닌 민주당도 세상을 못 바꾸고 있어요. 사회당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극우 포퓰리즘이 등장하죠. 유신회가 바로 합니다. 오사카에 있는 하시모토 도르라는 사람하고 도쿄에 있는 이시아라 신타로라는 사람이 서로 주장하는 바와 다르고 성향은 다르지만 우익 포퓰리즘 아래에 뭉쳐갖고 유신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극우주의 극우자들이 막 등장해요. 자민당도 아닌데 모두의 당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막 등장을 해가지고 모두의 당이요? 네. 민나노당이라는 거 있어요. 새로운 구구파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여곡절 끝에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래서 간나우토가 다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8월에 퇴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퇴진을 하면 그 다음 총리는 누가 아니를 놓고 오자와 그룹 대 반오자와 그룹이 1전을 또 치릅니다. 그래서 누가 할 거냐를 놓고 사실 아까 마에아라 세이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 여론이나 인지도는 좋았지만 반오자와 그룹이 간나우토하고 소비세 인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노다 요시이코라는 사람을 밀면서 거의 인지도가 없고 인기가 없는 노다 요시이코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웃긴 거죠. 노다 요시이코는 원래 반오자와 그룹이 선호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자와 그룹인 것도 아닙니다. 마에아라 세이지랑 유사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소수 소수일 뿐이에요. 여기도 마시스타 전격수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나우토하고 소비세 인상을 같이 주장한 사이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우리 반오자와 그룹들한테 야 그래도 간나우토랑 의견 비슷하잖아. 그리고 저기 다른 놈이 되는 것보다는 얘가 되는 게 낫지. 오자와 이치로네가 되는 거 볼래? 이래가면서 아무튼 노다 정권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노다 요시이코 정권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입니다. 소비세 인상 그리고 그 당시에 자민당은 자민당의 다니각기 사다카즈라는 사람이 이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단위각기 사다카즈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있었다고만 얘기할게요. 그 사람이 총재인데 여기하고 손을 잡고 자민당이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대승적으로 소비세 인상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노다 정권하고 협력해서 소비세 인상은 우리가 망치를 좀 두드려줍시다. 이래갖고 소비세 인상 계획을 통과를 시켜요. 이게 2012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는 8% 몇 년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쭉 올리기로 그 계획을 통과시켜요. 그리고 오자이치로그룹들은 야 이거 소비세 인상까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으로는 선거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탈당해버립니다. 와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이라는 업적을 세우고 이제 물러날 차례야. 네. 이건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이때 창당한 당 이름이 국민의 생활이 제1입니다. 그게 당입니다. 네. 당의 이름들이 되게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모두의 마블도 있고. 이번 총선만 하겠습니까? 네. 방송국으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데죠. NHK.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 생활이 제1이 잘됐느냐. 잘 안 돼서 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노다 체제로는 이게 선거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다 같이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배에서 되게 빨리빨리 잘 내리네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비세 인상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인상 됐다 하고 나가는 거네요.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노다 체제로 가면서 이제 확실해진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 잡아서 해보니까 자민당하고 크게 다를 게 없더라라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어느 정도 확고한 어떤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효용감은 없고 세금은 올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 노다 요시 그런 중위원을 해선해서 승부를 걸어보지만 2012년 말에 우리 위대하신 자민당 총재가 이제는 다시 된 아베 신조가 머신으슬로건 일본을 되찾는다. 그리고 이길밖에 없습니다. 네. 두 개를 갖고서는 밀어붙여서 선거를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베 신조 체제에서 민주당이랑 변별력을 가졌던 정책이 뭐냐면 그게 아베 노미스예요.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엔저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오히려 엔화를 강세를 용인하고요.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부가 무슨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알아서 강해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겁니다. 뭐 이랬어요. 하지만 아베 신조 나오자마자 양적 하나 시동 걸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 바꿔버리고 자기 맘 드는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막 자산 매입해버리고 아베 노미스 세 개의 화살 통화 재정 구조개혁 딱 들고 나와서 큰 정부 이래 버려요. 거품이 모자라면 더 큰 거품 그래서 이게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를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도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아베 신조에 대한 지지율을 떠받치는 하나의 요인이 하나가 되고 있는 게 젊은 층들이 민주당 때는 취직이나 이런 게 체감이 안 됐는데 변화가 아베 신조가 하니까 취직이 되거든요. 돈이 돈이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대도시나 이런 젊은 층 중심으로 아베 신조에 대한 지지가 유지되는 게 사실은 이런 비결이 있죠. 아무튼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집권에 성공을 하죠. 이때 그래서 자민당은 한 번 확 쪽으로 들었다가 민주당 때 민주당 집권기 때 다시 확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확 늘어날 때는 아베 신조가 공천을 다 꽂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바뀌어 있습니다. 네. 아베 신조의 파벌이 1강입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아베 1강의 시대 하나의 중대가 하나의 대대입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아베 1강 체제를 만들고 이때 상당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개혁 조치들을 막 밀어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법제라는 거였어요. 안보 법제라는 거는 또 이거 길게 설명하면 골치 아프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법안 개혁을 하는데 그 법안의 내용은 뭐냐면 자위대가 좀 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무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군데에 갈 수 있고 그런 요건들을 다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일본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판 국정원 이런 거를 좀 더 세게 한다. 이런 내용을 이런 내용의 어떤 그 법안 개정을 막 밀어붙여요. 계속해서 역사에 따라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국방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느냐 얘기죠. 네. 원래 그리고 일본에 사실 일본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은 역할과 어떤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그것을 막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테러 방지법 이런 것도 막 해요. 특정정보보호법 이런 것은 이제 정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지정한 정보는 야당이 요구를 하든 누가 뭘 하든 간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들이 다 반대를 하고 들이받고 뭐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때 그래서 일종의 야권 단일정성이 형성이 돼요. 아베 신조가 저기 자기 노선 내셔넌즘적 노선을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야당을 따돌리고 독재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베 신조의 독재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야권 단일정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본 유신회 같은 자민당의 우호적인 정당들까지 민주당 등의 야당과 손을 잡고 이 문제는 아베 신조와 싸워야 되라고 야당 편에서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럼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또 민주당 그런 의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대중적 투쟁에도 막 동력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의 어떤 모든 불만을 다 이 아베 신조의 독재 때문이다라고 이 스토리를 만든 시민단체들이 등장해서 막 그 국회 앞에서 막 중의원 앞에서 시위하고 대형 시위하고 딸리가 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야당은 이렇게 여러가지 분노가 나올 때 야당의 어떤 분노는 우리가 대표해 이런 걸 했느냐 못했어요. 왜요? 왜요? 자기들끼리 뭐 이게 잘 안되죠. 파벌이 나가자 말자. 파벌이 또 갈려서요? 파벌이 갈린다기보다는 일단 이전에 박살난 충격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국민들로부터. 근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던 아베 신조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그건 왜냐면 민주당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똑바로 못해야 또 사람들이 민주당 잊어버리는 기간이 또 있어야죠. 잊어버리는 기간을 거치면서 야 이 민주당 그래도 민주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직전 정권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이게 리더십이 안섭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자기들의 어떤 지지로 끌어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의 당이 이 99파를 제명을 한 상태에서 우리는 야권의 어떤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랑 합당을 해서 이런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민진당이 민주당은 민진당이 됩니다. 아주 이상한 연행이죠. 그리고 이제 2017년이 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아베 신조의 스캔들들이 빵빵 터지죠. 모리토모 스캔들이라든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각회 학원 얘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터지면서 자민당이 또 부패?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쉽게 말하면 국유지를 싸게 할양받은 그리고 심지어 아베 신조가 그러면 국유지를 아베 신조의 이 친구이자 마찬가지로 극우파인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주 싼값에 자기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가져갔는데 그러면 반대급부로 그럼 이 양반이 아베 신조한테 돈을 찔러줬든지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 및 아베 신조가 돈도 줬습니다. 그럼 뭐 숨겨진 게 더 있는 걸까요? 등을 잘 민다든가 아니죠. 극우파 교육이 너무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의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본 회의가 대체 뭐길래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건 이전지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극우파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식 루트로는 너무 하기가 어렵고 한도가 있으니 국유지를 몰아주고 돈을 꽂아주고 땅이라도 하시고 우리 돈 좀 보낼 테니까 이것도 쓰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가. 아무튼 그게 나오니까 약간 아베 신조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이때 과거에 고이지미가 꽂았던 인물 중에 하나인 고이케 유리코라는 사람이 이때 도쿄도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자민당의 어떤 도덕적 위기를 틈타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우민 퍼스트에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지역당을 만들어서 뭔가 자민당은 아닌 어떤 대안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 것처럼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해요. 그냥 지사시장도 아니고 서울시장급이. 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민당 출신입니다. 근데 어차피. 네. 근데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할 것처럼 움직이고 이 사람이 또 이미지가 좋았어요. 방송 출신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이케 유리코가 뭔가 하나? 그렇지 않아도 아베 신조 지겹고 지금 또 비리액이 나오는데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사태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다. 고이케 유리코가 신당을 창당하면 그 신당이 또 과거에 우리가 계속 봤던 자민당 대 어떤 야당의 구도에서 이 야당의 짱먹는 야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민진당에 있는 이 좀 기회주의적인 분들이 달려간다. 네. 고이케 유리코와 함께 하자고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되게 지금 몇십 년째 야당이 그 밥에 그 나물이 상당히 많죠. 간판이 계속 바뀌는데 문을 열면 자꾸 그 나물이들이 들어오니까요. 죽지 않아. 그 등. 밥그릇에 새 밥그릇에 새 밥을 딱 담았는데 어제 먹은 나물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한국이 얼마나 이상한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천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현역한테 거의 50%에 해당하는 감점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안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거대 양당이 이만큼이나 새로운 고인물이 안 나오도록 공천을 조절할 수 있는 일본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이게 뭐냐면 새정치요. 새정치. 새정치라는 겁니다. 새정치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고이케 유리코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새정치죠. 다 새정치의 반복입니다. 과거에 나카소니 야스이로가 그것도 새정치. 고유명사 새정치. 새정치라고 이름을 붙인 그냥 정치. 그렇죠. 고이지민 주니추로가 얘기한 것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새정치. 정치. 아베 신조가 나와서 얘기한 것도 새정치. 민주당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새정치. 문제는 뭐냐면 그 새정치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이 뭐야 그러면 고이케 유리코가 그래서 희망의 당을 만들어가지고 야 이제 그러면 원래 자민당과 민진당 양강구도였다면 제3극을 또 형성해서 과거에 자민, 신진, 양강구도에서 민주당이 3극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희망의 당이라는 3극을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새정치를 해본다. 이런 견해를 딱 얘기하면서 돌풍식 부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고이케 유리코한테 던져진 질문은 개헌에 찬성하시나요? 아하베 신조들은 개헌을 한다고 하는데 형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이케 유리코가 개헌은 찬성합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뭐 자민당 출신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우리 희망의 당에서 공천을 받으시려면 개헌에 찬성하셔야 됩니다. 개헌에 반대하시면 우리 희망의 당 공천 못 줍니다. 그러면 민진당의 수많은 공천 희망자들이 우수수 그런데 또 개헌에 찬성하거든 우수수 들어옵니다. 그건 뭐 예 개헌 찬성하죠. 일단 팬을 들고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도장을 딱 연 다음에 얘기가 말이 길어요. 개헌에 찬성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특히 아베 신조가 하는 개헌은 찬성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베 신조가 하는 개헌은 순수한 어떤 개헌을 하자는 게 아니고 기신 오브스케가 하고 싶어서 아베 신조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패밀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하는 개헌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개헌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 길어요.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런 말장난이 없네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래서 고익기율이 고인기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개헌을 하자고 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오만해서 떨어진 거예요. 저거 세정치한다고 그러더니 사람을 선별해서 받고 말이야. 그리고 그거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한테 과거의 막부가 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야 되니까 여기 십자가 그림 깔아놓을 테니까 밟고 지나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간별 거기였잖아요. 십자가 밟기라는 용어가 생겼죠. 네. 고익기율이 코가 예수님 땡땡기 해봐. 네. 고익기율이 코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기 개헌 반대 이렇게 입장을 여기 깔아볼 테니까 한번 이거 밟고 와봐봐. 짧은 순간 모여있는 자기의 권력을 사람들이 준 것에 비해서 너무 크게 봤군요. 민진당에 쭈로 갔지만 민진당에서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진당에 이건 개헌에 찬성해서 우리가 희망의 당 공천 받고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개헌은 지금 어쨌든 간에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산림을 따로 차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희망의 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입험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당은 결국 민진당이랑 합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 민주당이 됐고요. 그런데 희망의 당이 그러면 이때 선거에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입험민주당한테도 졌어요. 3당에 머물렀단 말입니다. 입험민주당은 2당이었고. 그래서 고이키 유리코는 이게 지지단본 선거의 결과. 폭망.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의원 선거 결과가 입험민주당이 어쨌든 어느 정도 먹고 그다음에 국민 민주당이라는 데가 폭망했고 폭망간이 아니고 망했고 계속 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민주당이 갑자기 또 개헌 논의를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들이 야당이 왜 개헌이 가능하다고 말았는지 이제 우리는 이해했네요. 사실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험민주당도 사실 그 입험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향들을 잘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개헌 찬성 발언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그러네요. 이게 물론 저는 PD로서 이런 거짓말을 쓰러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들은 보람이 있네요. 이제 이해는 되겠거든. 저 야권 세력에게 개헌에 반대할 굳건한 의지를 볼 수 없음이 자명하구나. 그리고 입험민주당의 대장쯤 되시는 에다노 유키오 씨라고 있는데 과거 후쿠시마 핵발전소 때 관방장관 해가지고 잠을 앉아가지고 몇십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유행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잠을 앉아서 유행이 된 게 뭐야. 다시 말해봐요. 잠을 계속 앉아가지고 인터넷 밈이 돼버렸다고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트위터에 에다노 자라 뭐 이런 거 쓰고 난리였다고요. 그래서 내일 이 시간부터 밈에 대한 얘기를 나성인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도 과거에는 마이아라 세이지 그룹이었어요. 즉 개헌 찬성 그룹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사키가키 출신이네요. 사키가키 출신. 일본 신당 출신 아니에요? 네. 사키가키도 하셨나?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입험민주당도 지금 이 시점에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이지 나중에 하면 또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 우정민영호 얘기하고 똑같군요. 그렇죠. 개혁 대 개혁. 개혁 대 개혁이라는 건 다시 말해 말장난. 똑같은 일을 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할게. 그래서 사실 입험민주당도 100%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믿음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이런 여러 꼭 사람들이 개헌에 너무 반대하는데 개헌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개헌에 관심이 없죠. 기본적으로. 개헌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좀 싫고 또 이거 갖고 치고받고 하는 게 싫을 뿐이지. 하지만 기존의 어떤 기득권 세력과 얼마나 이런 변별력을 보여주느냐의 문제에서 아직 입험민주당도 100점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안 세력으로서 그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결국. 결국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온갖 난리통이 사회당이라는 일본 사회당이라는 명확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자민당과는 다른 정치체계와 다른 정치조선을 추구했던 이 세력이 몰락하고 없어지고 후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일본의 가장 전통적인 좌파 야당 좌파 정당 그 공백을 아무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한 30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과 아베 일강이 가능한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30년째 답이 안 나오고 있다. 세상에 우리는 지난 30년을 생각해보면 딱 정반대인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국민들이 표를 왔다 갔다 줄 곳이 있었고 거기 그 둘은 명확히 달랐다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또 새정치들이 나타났죠. 새정치들이 아까 지난 방송 처음에 얘기했던 레이와 신생구미 약간 열풍이 그겁니다. 이것도 새정치입니다. 결국 새정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전면에 확 하고 나설 정당은 아닙니다. 몇 면을 본 건데 근데 좀 됐죠. 레이와 신생구미 라는 당은 이분이 뭐예요. 대표하시는 분이 배우예요. 배우? 배우시고 신생구미 라는 작품에 출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신생구미 마침 이제 레이와 시대니까 이름 레이와 붙여서 레이와 신생구미 이렇게 한 건데 되게 웃기네요. 이름이 정확히 연호가 기억이 안는데 갑자년 신세계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21세기 용의 눈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당수가 유동군인 거죠. 유동군이 이제 와가지고 정치한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 일단 소비세는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어머 소비세 없애버린다. 그걸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소비세는 소비세는 서민들에게 고통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세는 없애고 대신 부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거둘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좌파 같아요. 이게 또 비례의 장애인들을 중용한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에 반압의 색채가 확실하니까 국내에서 처음에 소개해줄 때 되게 전향적으로 소개를 해줬고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게 그걸 기대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표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논의선상에 올라가야 할 정치인 정당 수준으로 고급스럽지 못하다. 이게 전형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탈리아 오성운동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뭔가를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바꾸기 위한 급진적인 대책과 정책과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늘어놓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걸 잘 들여다보면 일관성이 없고 그 모든 정책과 입장을 하나를 관통하는 어떤 어떤 뭐랄까 그런 노선과 지향이라는 것은 오늘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정치의 내용 없음 새정치의 일관성 없음 기득권을 뭔가 바꾼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 전혀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세력은 앞에도 봤지만 사실 실제로 집권을 하게 되면 기성 정치세력과 똑같아지거나 아니면 충분히 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간듯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와 신생금이라는 게 물론 이 당이 이 당인지 정치세력인지가 계속 어떤 업데이트돼가면서 어떤 좌파정당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역사를 돌아보건데 아마 사회당이나 민주당이 흡수되지 이번 민주당이 흡수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탈리아 5성운동 보세요. 구구파정당이랑 손잡고 연장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없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고민입니다. 저 맥락없는 합종연행은 왜 일어날까? 즉 처음부터 알 수 있다. 네. 별것도 아니네요. 공약집보면 알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쟤네들은 변할 걸? 이라는 확실한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오늘날에 아벨강이 되고 개헌을 막지 못하고 아베 신조들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식민 피해국인 우리들을 또 때리고 그런 거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런 상황의 원인이 여기 이런 정치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 타단지석을 삼아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도 시간을 허슨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이 배경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될 줄은 몰랐네요. 이해가 되셨다고요? 네. 이해가 올 줄은 몰랐네요. 이거 뭐야. 희망이 없는 이유가 명확하잖아. 너무 그렇죠. 희망 없어. 자기 심지가 있어야 일관성을 보여주지 정치인이. 그리고 자기 심지가 있어야 일관성을 보여준 다음에 정치적인 책략을 써도 대중이 그걸 이해를 해주지.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가 어느 정도 있고 더 매력 있어 보이고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어떤 일관성을 다시 얻어내려고 할 거야. 이 시점이 지나가면. 이번에 저 얘기를 해서 뭘 얻었다면. 일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한꺼번에 시민들이 해줘서 시민들의 사고도 갑자기 위로 올라가요. 수준이 올라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좋은 시너지는 언제 시민과 정치 세력의 그런 시너지는 언제 나올까요? 심지 있는 정치인들이 심지 있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커질 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야당이 지난 한 3, 4 디케이드 정도 없었던 것 같아. 김대중, 김영삼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 없었죠. 그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없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우리나라 정치사에 미친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2019년까지는 그 말을 해도 되는 때가 안 왔더라고요. 한 6년 내로 해보려고요. 여튼 정확히 그 지점이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50년대부터 1999년까지 아니지 97년까지 계속해서 뭔가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을 항상 갖고 있었잖아요. 의회주의면 의회주의 민주주의이면 민주주의 노동자면 노동자 농민이면 농민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뭘 붙들고 나서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본친화적이라든가 조금 더 민족주의적이라든가 틀 수는 있지. 근데 튼다는 건 뭐예요? 원래 가던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가던 길이 있으면 유턴 빨리 못한다니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운전 안 해가지고. 뛰다가 한 발씩 돌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신발을 좋은 걸 신어야 됩니다. 신발 수집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신발 안 해주셨어요. XSFM입니다. 빅그린이 소개하는 탈모예방 샴푸법 샴푸로 거품을 내주고요. 흐르는 물에 온도는 차갑게 해서 여러 번 헹궈주세요. 탁탁 두들겨서 모발의 물기를 제거하고 말릴 땐 꼭 찬바람을 이용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아시죠?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를 사용하는 거죠. 빅 그린 신비의 구스베리에서 해답을 찾다.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사계절 내내 냉방 난방 휴율을 올려주는 벨레 서큘레이터는 선풍기가 아닌 공기순환기입니다. 벨레 에어 서큘레이터 XS물에서 뉴스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더 메이킹 여러분은 저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탭을 보시면 방송이 되게 길죠? 녹음이 끝나고 지금 김민하 씨가 가고 뉴스 라운드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연락 빨리 해볼게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이것만 얘기할까요? JTBC에서 한일청구권협정과 이를 주도한 한일협력위에 대한 보도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꼭 좀 보십시오. 크리티컬하고 스플래쉬에 있어서 급이 최순실 태블릿 특종 수준의 취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리즈별로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꼭지씩. 일본이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인 한일청구권협정이 일본 기업들 배불리고 한국의 몇몇 정치인들 일본의 몇몇 정치인들 배불리려고 만든 것이고 그 일본 정치인들의 후손 그 일본 기업이 그대로 일본에서 잘 되고 있고 박정희와는 일본군의 동료들이었다. 전우들이었다. 일부는. 이런 기사였어요. 몇몇 우파 지식인들이 진보여져도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너네는 지금 정부가 민족주의 일변도인데 지금 너네 노동문제 다루고 한일관계 때문에 나빠진 국내 경제 다루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이 민주당 기관지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JTBC가 손석희 사장 체제 이후에 역설적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많이 쓰는 긴 호흡의 뉴스 스타일을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다 퍼졌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자가 심하고 인력이 적어서 이런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가 좀 보다 보니까 아 이건 정말 기획하기에 따라서 시청자들에게도 좋고 특히나 기자들 본인에게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 말을 길게 해야 되니까 취재도 더 오래 해야 되고 분석도 더 오래 해야 돼요. 취재팀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요. 시열하게 고민하다 보면 기자들도 실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JTBC. 그런데 이 열쇠를 아직 이 포맷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MBN, KBS, SBS가 못 따라하고 있어요. 기자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고 저널리즘의 수준을 함께 높여가야 된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나머지 회사들이. 화면 생긴 건 똑같고 테이블 생긴 건 똑같으면 뭐해. 수준은 달라요. KBS하고 MBC가 긴 뉴스 내보내다 말고 단신 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JTBC도 그렇죠. 그때 이게 경제지 사서를 따다 쓴 건지 알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꼭지들을 만들어내요. 아직 수준이 덜 올라왔구나 몸이 덜 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널리즘의 고민이 깊어지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기로가 하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론인은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 아닌가.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나 입은 맞다고 말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정치적 선택은 나는 완전 피해다녀야지 하는 결론을 이미 내린 언론인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론인은 정치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피하고 있는 거라고 JTBC가 지난 7월 중순쯤부터 정치적 선택을 이미 확고히 끝낸 걸로 보여요. 그 점이 전 마음에 들어요. 무슨 말이냐 완전 반대로 선택했어도 이건 일본에 사죄해야 된다 조국순처럼 말했어도 전 좋아했을 거예요. 정치적 선택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저널리즘으로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자신들 앞에 기로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일면에 중요한 시간에 계속 할애해가지고 일본을 일부는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들을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졌는데 기자들의 저널리즘의 수준이 올라갔죠? 그럼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파 뉴스를 비교해보자고요. 아까 윤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반일감정 부추긴 뉴스는 더 많거든요. 아까 볼펜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 대결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다루는 주제는 훨씬 적습니다. 12만 원 많이 만들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는 다 위선자다. 앞서 말씀 안 드렸군요. 모두는 위선자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대형 언론사는 대기업의 광고비가 동력이잖아요. 모두들 전통적으로 노동문제에 인색합니다. 저는 차라리 그래서 저 같은 먼지나 깃털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 52시간제 뒤로 물리고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에 이참에 확 풀자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있고 혹은 재경부나 노동부 고위관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죠. 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들을 괴롭히자고 그런 국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인디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빠르게 대처 못해서 조회스러워요. 메이저는 메이저에 할 일과 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일 갈등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JTBC의 이 기사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짧게 하겠습니다. 정치적 선택 얘기하시니까 지지 후보 밝히고 지지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 내는 미국 언론 있잖아요. 그 생각이 드네요. 그거랑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한겨레가 매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한겨레의 구성원들 중 다수는 우리 언론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보면. 지지도 하고 지지에 따른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해주는 우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정론 리즘에 책임을 가지는 그런데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언론이 두려워 여론이 두려워 그걸 못하잖아요. 합선이 되는 거예요. 찌직찌직 이러면서 제가 지지는 안 하는데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누리꾼들이 뭐라고 하죠. 지지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박쥐처럼 보여요. 책임을 가진 언론인이고자 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표현형이랑 마음속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안 같은 거예요. 10년 내로 그렇게 변할 거라고 봅니다. 지지 후보를 밝히는 방향으로?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 얘기인데 이번에는 유치한 언론 얘기입니다. 네. 민언련에서 지적이 나왔다라는 표현 우리가 언론보도에서 자주 보죠. 이런 지적이 있었다. 민언련에서 이 지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즉 기사에 쓰인 지적의 출처를 찾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5개 일간제와 2개의 경제제에서 나온 기사를 2주간 전수 분석해서 지적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온 기사에서 그 지적의 출처가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을 찾는 작업이었어요. 네. 가장 많이 출처 없는 지적 표현을 쓴 언론사는 동아와 조선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적게 쓴 언론사는 한겨레와 경양이었습니다. 네. 동아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북한 관련 기사에서 유독 출처 없는 지적 표현이 많이 나왔고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와 경제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지적이 무슨 신문지 밑에 주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나오고 있어요. 이 지적이 출처 없이 이런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송에서 저 없을 때 옛날에 얘기했던 한편 네티즌들은 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교육과 노동 관련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두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언련 정말 제가 먼저 손잡고 싶었는데 김호준이 먼저 푸시 주는 바람에 저 같은 소기업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죠. 민언련의 콘텐츠들 정말 좋습니다. 네. 민언련이 아예 언론으로서의 재구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부터 저희 방송을 들으셨고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언론의 이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도님의 오락가이 저널리즘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에디터가 정리를 했던 따옴표의 국내 언론에서의 쓰임새 에 대한 이야기 이 에피소드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냥 자기 할 말을 무슨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키즈 00년대 이후생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절대 이해 못하는 거 있어요. 그 당시에 TV를 뒤덮는 CF스타가 있잖아요. 광고만 나오면 그 사람 얼굴이 쭉 도배되어 있는 김태희 씨 있었고 전지현 씨는 심지어 그런 시절이 두 번이나 있었죠. 거의 뭐 한국 CF계의 아베신조죠. 퇴출된 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김희선 씨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CF들 많이 찍어가지고 정작 CF에서 뭘 광고한지는 잘 모르는 데도 있어요. 그게 가장 비싼 CF 모델의 문제점이죠. 그리고 그 전에 김지호 씨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보더라도 들어요. 진짜? 이러면서 김지호 씨가 CF퀸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지호 씨를 모르죠. 그런 시절이 있었네 진짜.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건너뛰면 그 사람들을 다 역사를 쭉 훑어봅니다. CF퀸들의 지금은 누구죠? 손흥민 씨죠. 손흥민이 나온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가 뭘 광고하는 건 이제 모를 정도로 많죠. 네. 그는 CF퀸의 지금의 최적자죠. 네. 그래서 막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맞먹어. 2020 핫스퍼 이런 당을 만들어. 그 당이 자유한국당을 이겨. 좋을까요? 모르겠네요. 좋은 점도 있겠지. 그 당이 우리나라에서 자유한국당을 이기려면 분명한 솔루션을 보여줘야겠죠. 저는 이제 조선일보 데스크에 오래된 정치인들을 퍼펙티어링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를 들면 조선일보 김대중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어? 지금의 야당이 색채를 이뤘네? 희망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고 있죠. 조선일보에 맨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황교안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그러니까요. 맨날 이런저런 계획과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핵심은 다음 총선에서 반문 연대를 실현을 시켜가지고 문재인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모아가지고 경제를 핵심 의제로 해서 한판 붙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위인으로 사실 황교안을 좀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네요. 좀 정신을 빨리 차리시든지 어떻게 해보시오. 이런 얘기를 맨날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의 처음부터 가장 크게 실망한 건 지면 조중동이었겠네요. 네. 우리가 원래 보던 그 보수 야당을 복구해 주길 바랬는데 태극기부대 흔들리고 경제관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시 나라를 대기업에 돌려줄 굳건한 의지도 없어 보이고요. 저희 방송에서 위피님이 몇 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조선일보가 계속 힌트를 주고 있다. 네. 갈아치우라고. 제가 많이 못 얘기하는 게 자꾸 자유한국당만 걱정해주는 방송같이 들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그동안도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는데 오늘 좀 확신이 드네요. 진짜 마음이 급하고 왜 급한지 알겠다. 보수 세력이.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진짜 쓸모있는 정당을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였고요. 나갑니다. 오늘 연대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그래서 이 얘기를 짧게 하고 끝낼게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애들 먹거리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비전규직이 있죠. 학교 비전규직이 지난번에 총파업을 했죠. 그래서 연대회의하고 교섭을 해주셨습니다.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 지원가고 교육부 관계자들이 뉴스를 정리해서 보죠. 그럼 제가 느끼는 결론은 이겁니다.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소리만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국은 불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았던 인건비를 최저임금 상승분에 겨우 맞췄어요. 그래놓고서 인건비 인상했다고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즉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해줬다고 홍보만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경제지지 들여다보면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2차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2차 총파업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되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이런 설문조사 내보내고 그래요. 아니 뭐 때문에 2차 총파업을 준비하는지 얘기를 해준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는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경제지들만 좋다고 얘기하고 진보지들도 거의 보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방학이 끝나면 다시 한번 논의하고 또 다른 총파업을 할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당신들과 저희들이 없으면 좀 덜 상스럽게 자랄 겁니다. 대신에 저 노동자들이 없으면 살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죄 없는 시민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도러로 뭐라 해야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였습니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나성통신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나문고였습니다. 김민하 씨 매우 수고하셨고요. 유승균 피디하고 윤세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순서에 뵙죠. 네. 그 지난주에 그냥 했던 게 더 짧았을 것 같은데요. 그 즉각 대충하고 내보낼걸. 이게 무슨 짓임? 오늘 몇 시간 한 거죠. 이 마법은 뭐야. 복리도 이런 복리가 없네. 한 주만에. 이 일본계 대부업 같은 원고쟁아. 뭐야. 퇴근시간 됐잖아. 이거 끝난다. 그럴까요? 이거 끝난다.